경찰이 우릴 찾기 전에 다른 얼굴로 부활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 자 이제 이걸로 날 다시 살리면 되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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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당신 영혼의 모습이니까 아 아 백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당신은 그 모습 그대로일걸 아 아 아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 차빈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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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죽다 여기서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. 야,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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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또 들어가고. 이리 와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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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놀래! 놀래! 야, 빨리 굽ему 다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. 애도 다 올라오라고 그래. 그래, 가 Сам. 희진아! 정혜진! 희진아! 숨 숨 쉬어. 희진아!